영차 영차요 됐으면 징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신호가 징 징 징 징 징 전개 안됩니다 나는 저기요 빨리 요새 자 준비가 돼서 징을 한 번 올리는거는 왜냐면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잠깐만요 3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금은 안됩니다 2금이 걸려주세요 3금이 걸려주세요 3금이 걸려주세요 3금이 걸려주세요 5금이 걸려주세요 5금이 걸려주세요 자리에만 끌어 없이 바로 5번을 진행하겠습니까 6금이 걸려주세요 청팀과 홍팀 홍팀과 청팀 홍팀 만세 5금이 걸려 austс 7금이 걸려 MAN SEE 청팀이 얼씽도 소리가 좋네요 다시 한 번 청팀 만세 홍팀 만세 ее omic 빨리 안 받으세요. 받아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있어야 돼. 달라고 해가서. 온다. 온다. 아니야. 저쪽에서 저요. 빨리. 아니, 멀었어요. 여기 안 찼어요. 자, 우리 저기. 저리 가서 끝만 잡으셨던 살편분들이에요. 네. 끝만 잡으셨던 살편분들이죠. 그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저쪽부터 가야 돼요. 저쪽. 네, 청색.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자, 끝만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살편분들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은 파란색 끈을 드려요. 파란색 끈을 갖고. 주변에게 하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소원을 드립니다. 살편분들을 드리니까. 저 끈질하세요. 끝으로. 살편분. 자, 주변 자동으로 살편분을 드려요. 저 손으로 끈질을 하셔서. 파란색 끈을. 파란색 끈을. 파란색 끈을. 파란색 끈을. 자, 우리 주황시아 찾아보신. 여러분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시작하려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 잠깐서. 지기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준비됐죠? 네. 준비 시작. odediggs 미 Weiterpty실. 요 mieux. ㅎㅎ 영護 차. 영 차. 영 차. 영 차. 영 차. 야...... 그럼 이게? 여러분 249 스타 thesis. łą. 1대0. 2대0. 0대0. 5,09 합ienne. 자, 1대0. où가 consistentNype? 엄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좀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당신도 빨리 해! 홈팀 만세! 홈팀! 홈팀 만세! 홈팀 만세! 영차 영차! 홈팀 만세! 홈팀 만세! 안 왔어? 배고파! 자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영희가 이겨! 두번째랑 준비됐죠?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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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준비했다! 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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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대가 안된다! 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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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남자가 결혼할까요? 요리해제 adding 진해를 홍팀으로 결정없으세요. 영차 영차! 국기사령을 이겨냅니다! 홈팀 만세! 한 번 해 봐! 마지막으로 청팀 만세! 홈팀! 아유 청팀이 남자가 아닌데 청팀 만세! 홈팀 만세! 홈팀 만세! 홈팀이 남자가 3뿐이었어 첫 팀은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치면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곱팀은 10만씩은 개구덩인 거예요 잘해야 된다 자 준비 준비 시작 이겼다 진짜 승리형을 줘도 안 되겠다 15일이 나요 멋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는 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름대로 산거는 오늘부터 15일 앞으로 5일 안에 다 쓰셔야 될까요 인절미도 준비해요 여러 가지 상품도 많이 준비한 중앙시장 아무나 먹는 거예요 아무나 드시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 그냥 잡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떡을 썰어가지고 콩콩물에 묻혀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리고 상품권은 오늘부터 5일 안에 중앙시장에서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모든 데는 안 되고 중앙시장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서 떡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떡은 저에게 다 알아서 나눠드릴게요 떡 드릴게요 떡 접수고 가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렇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자 이런 일 다 오셔서 떡들 아주 맛있게 저쪽에서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이 아닌가 봐요 저쪽인가 봐요 모든 우리 시청에서 오신 고객 여러분은 인절비 맛있는 인절비를 줄을 써야 됩니다 안 갖고 계셔도 내 컵 안 갖고 계셔도 내 컵 안 갖고 계셔도 내 컵 안 갖고 계셔도 안 돼요 네 여기서 담아보시고 줄을 쓰세요 다른 걸 모르고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언니 장갑 일회용 장갑 일회용 장갑 일회용 장갑 저쪽에서 떡들이요 떡들 들고 가세요 떡들 언니 중간에 잘라서 그냥 막 몰라 어디가지 안 왔으면 안 왔으면 저쪽에서 떡들 진짜 안 갈래하셔도 돼요 한번 떡 좀 주세요 줄을 쓰세요. 줄을. 줄을 쓰시면은 우리 상인에서 떡을 다 잘라가지고 볶음을 붙여서 여러분한테 시컨듣게 되면 아니, 잡아. 너 뚝뚝 잘라드렸어. 종이컵 갖고 계신 분은 인간을 드립니다. 종이컵 없고 손을 적게 안되어 들었기 때문에 컵 안 들어도 돼. 잡으려면 또 잡으려면 자, 가져갔어요. 네, 네. 줄 쓰세요. 줄을 쓰세요.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그만 있어보세요. 종이컵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저거에요. 자, 거기서 쓰지 말고 뒤로 쓰세요. 이거 사진을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보내줄게. 이거 시에나 내야 될 것 같은데. 시에나 내야 될 것 같은데. 새치기 안됩니다. 새치기 안됩니다. 이 사람들 많이 나오게. 이 사람들 많이 나오게. 아니에요. 언니. 그만. 내가 계속 앉아서 밀어주세요. 그만. 편집 좀 하자. 이거 확인 놓고. 사람 좀 많이 나오게 찍어주세요. 네. 내가 알았어. 내 편집 잘해서 드릴게. 사진으로. 사진 동영상 다. 네네. 줄을 쓰세요. 줄을 쓰세요. 줄 쓰세요. 줄 쓰세요. 끈이. 나 이거 사변상에 갖다 줘. 줄을 쓰세요. 줄을 쓰세요. 줄을 쓰세요. 제가 닦았을 때. 괜찮아요. 제가 닦았을 때. 컵에다가 하나만. 줄을 쓰세요. 네. 우리 앞집. 앞집. 앞집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네. 또 가져가. 많이 가져가. 많이 가져가. 많이 가져가. 이게 다. 근데 이게 다였어? 저기도 있지. 뭐. 딱. 뜨끈. 딱. 뚝. 떡이 올라왔어 자 떡이 형 아주 많이 있을까로 지나가신 분들 뒤에서 함께 했으면 바로바로 떡을 드립니다 이른달 타드키씨 저녁 못 드세요 맛있는 떡잎도 아니에요 쌀도 주차가에요 노리고 때리지 마세요 이것만 더 가려면 교도소 들어가요 딱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까지 다 가요 가구도 남습니다 아직 시껏 드실 수 있어요 또 이거 해서 어때요 아 이것도 시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해요 예 재기차기 다음에 또 재기차기 재기차기